안녕하십니까 키워드 성경연구원의 김은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초등성품 건강한 언어사용 제11과 마음의 언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입으로 먹는 음식이죠. 음식을 입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배로 들어가겠죠. 배로 들어가는데. 자 문제는 뭐냐.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는 거죠. 손을 반드시 씻고 먹어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세인 그리고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 교사를 가르칩니다. 율법 교사 라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북쪽의 갈릴리에서 천국보금을 전파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잘못한 게 뭐 있나 그걸 찾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와서 봤더니 음식을 먹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는 거죠. 이걸로 문제 삼는 겁니다. 사람들이 먹다 보면 손 안 씻고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손을 씻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뭐냐면 정결규례입니다. 정결규례. 그래서 율법에 나오죠. 율법.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가르칩니다. 창세기, 취례국기, 래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에서 이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그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을 씻는 문제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이 이제 만들어낸 거죠. 손 씻는 규정을, 규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새로운 규정이죠.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들이. 인간의 규정입니다. 규정들을 많이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셔서 그것을 이제 기록하게 하셨죠. 기록된, 하나님이 써주신 기록된 율법 외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로 말로 해주신 것들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구전. 구전인 것이죠. 말로 해주신 많은 어떤 율법들이 있을 것이다 해서 이 사람들이 후대에 BC 300년경부터 이런 구전되어져 오는 조상들로부터 구전되어져 오는 율법에 관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모았죠. 그게 바로 탈모두입니다. 탈모두 모아서 모아서 보니까 양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해지는 거죠. 새로운 규정들 그 규정들의 하나가 바로 이 손 씻는 문제입니다. 손 씻는 문제 그래서 이러한 규정들을 이제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이런 율법 교사들이라 했죠. 이 사람들을 장로들이라 합니다. 장로들의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탈모들을 장로들의 전통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이 방대합니다. 파악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크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그런 여러가지 하나님의 뜻들인데 그런 것들을 실제 생활에서 왜 규정을 만들게 되냐면 실생활에서 적용할 때 실생활에서 이것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손을 왜 씻어야 되지? 어떻게 씻어야 되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세밀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손 씻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방한 겁니다. 무엇이 정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것 입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에서 이 악한 생각 이 악한 생각에서 이제 모든 악들이 나오는 거죠. 이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을 바탕으로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악한 생각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속이는 말 이게 다 입에서 나오는 게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또 언어로 표현되죠. 말로서 표현되지 않습니까? 말로서 우리가 건강한 언어에 대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마음의 악한 생각에서 남을 죽이는 그런 살인 있죠. 살인 말로 죽이는 겁니다. 살인 그래서 남을 죽이는 말들 아주 사악한 사악한 그런 말들 아주 표독스럽고 지독하고 남의 마음을 팍 상처를 주는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주 아픔을 주며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도록 그런 나쁜 말 하는 거죠. 나쁜 말 나쁜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거죠. 더러운 입에 담을 수 없는 더러운 욕과 더러운 말들 음란한 말들 음단패설 음란한 음란한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더러운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입으로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손을 씻지 않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손을 씻지 않고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율법 진정한 율법 말씀보다도 자기들이 만들어낸 장로의 전통이라는 인간의 인간의 규정들 인간의 법규들 인간의 규정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법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위에 두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장로의 전통을 더 위에 두고서 실제로는 이렇게 도둑질하고 이게 다 개명들입니다. 십 개명에 있는 거죠. 8개명 8개명이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들 9개명이죠. 속이는 말들 그리고 살인하는 것 6개명 더러운 말 나쁜 음란한 것들 7개명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죠. 부모를 공경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이 5개명이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이 전통만을 내세우면서 예수님께서 손 씻지 않고 먹는 문제를 갖두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니까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이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고르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르반 고르반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 바쳤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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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친 하나님께 드린 그런 재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드린 재물이나 헌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고르반이라는 맹세가 있어요. 맹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예를 들어서 백이 있다. 백이 있으면 이걸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이제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서 자식으로서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한 비용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맹세하여 바쳤다는 거죠. 하나님께 바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백이라는 부분을 백만원이다. 백만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래버리면 그걸 뺏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께 드려야 될 돈까지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죠. 고르반 이렇게 고르반이라는 하나님께 바친 것에 대해서는 절대 맘대로 쓰면 안 된다라는 규정을 만들어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냈는데 도리어 이것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겁니다. 부모님께 드리기 싫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먼저 바쳤습니다. 맹세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고르반이라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놓고 이제 백을 다 원래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바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50만 바치고 나머지 50은 자기가 싹 자기 주머니로 챙기는 거죠. 이게 바로 고르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맹세를 가지고 결국은 진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율법인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을 폐기해버린 것이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음에서부터 이 마음에서부터 모든 악한 생각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마음의 문제를 이제 치유받아야 되겠죠. 마음의 문제를 치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